그 다음에 우리가 프로그램을 할 때 보면 진법변환이라는 것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이 진법변환은 시간관계상 모든 교재에 있는 모든 알고리즘을 분석을 해드릴 수 없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십진수를 이진수로 변환을 해서 알고리즘을 분석하는 문제에 대해서 같이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숫자를 나타낼 때 표기하는 방법 즉 진법이라고 하는데 진법은 0이나 1로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8진법 그 다음에 10진법 16진법을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2진법이라는 게 있는데 2진법은 0과 1로만 구성이 되는 거고 8진법 같은 경우는 0에서부터 7가지의 숫자를 가지고 표현을 하는 거고 10진법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0부터 9가지의 숫자고요. 그 다음에 16진법 같은 경우는 0에서 9가지의 10개의 숫자와 A부터 F까지 해서 15가지의 숫자로 표현하는 진법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각각의 숫자를 0이나 1이라는 진법 형식으로 표현을 하는 방법이에요.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진법이 이진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각각 2진법, 8진법, 16진법을 해당 상수를 가로로 묶어서 진수를 오른쪽 하단에 표기하는 방법인데 예를 들어서 123에 가로로 묶고 2진법 하면 이 10진수를 2진법으로 변환을 해서 표현을 해달라는 의미에요. 자 그래서 괄호로 묶어서 오른쪽 하단에 진수, 2진수든 8진수든 10진수든 16진수든 표현을 해서 표현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다음 조건을 고려를 해서 2진수를 10진수로 변환하는 알고리즘을 제시를 해달라는 뜻이에요. 자 2진수이기 때문에 2진수는 0하고 1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2진수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10진수로 변환을 하는 알고리즘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변환하는 2진수의 크기가 8인 배열, 8이라는 2진수를 t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을 해서 첫 번째 비트를 부호비트로 나타내는 거예요. 플러스나 마이너스라고 하는 양수와 음수를 나타내는 부호비트로 첫 번째 비트를 사용을 하는데 0이면 양수가 되고 1이면 음수가 되는 거예요. 자 즉 예를 들어서 0, 1, 1, 0, 0, 1, 1, 0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됐다 그러면 첫 번째 비트가 부호비트이기 때문에 0이면 양수라는 뜻이에요. 나머지 숫자가 플러스 값이라는 뜻이고 1로 표현이 됐다면 나머지 숫자가 마이너스를 갖는 음수 숫자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비트 값이 1인 음수의 경우는 2의 보수를, 보수에 의해서 크기를 표현을 해달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2의 보수 같은 경우는 1의 보수를 구한 후에 2의 보수를 구해야 돼요. 자 1의 보수 같은 경우는 주어진 2진수를 거꾸로 반대로 바꿔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1, 0, 1, 1, 0, 0 이라는 2진수를 1의 보수를 구하라고 했다면 반대로 1은 0으로 0은 1로 바꿔주시면 돼요. 자 그게 1의 보수고 여기에 플러스 1을 해서 2의 보수로 구할 수가 있어요. 자 2의 보수로 구하려면 1하고 1 더하면 0이고 1 올라가서 마찬가지. 0 돼서 1 올라갔으니까 더할 게 없으니까 그대로 1이 내려오고 0, 1, 0. 자 그래서 2의 보수를 보수 형식으로 표현을 해달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보수는 계산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컴퓨터에서는 대부분 보수 형식을 취해서 프로그램을 처리를 해요. 자 그 다음에 ABS라고 하는 절대값을 구할 수 있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파워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x의 y제곱 즉 x의 y제곱을 계산을 해서 파워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x의 y제곱 제곱 값으로 자승값으로 표현을 해달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조건을 통해서 이진수를 십진수로 변환하는 알고리즘을 지금부터 분석을 해보자고요. 자 2의 보수로 표현된 이진수 음수를 십진수로 나타나려면 2의 보수로 표현하기 전에 이진수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십진수로 변환을 한 다음에 음수보호를 붙이면 돼요. 자 그래서 음수나 양수보호 같은 경우 0일 경우에는 양수라고 그랬고 1일 경우에는 음수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음수보호를 붙이면 되기 때문에 1이라는 부호를 붙여주시면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십진수를 2의 보수로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자 십진수 마이너스 10을 2의 보수법으로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십진수 10이라는 걸 2의 보수법으로 표현을 음수보호를 생략을 하면 그냥 10으로 되고 음수보호를 표현하면 마이너스 10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표현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 플러스라고 하는 부호가 없어도 마찬가지 양수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십진수를 2진수로 변환을 해서 표현을 하면 돼요. 자 10이라는 값을 2진수로 표현하려면 2로 나눠주시면 돼요. 2, 5, 10에서 나머지 0이고요. 2는 4에서 나머지 1이고요. 그 다음에 2, 1은 2에서 나머지 0. 자 이 2진수를 거꾸로 써주시면 돼요. 자 1, 0, 1, 0이 10에 대한 2의 보수에요. 자 다시 한번이요. 자 1, 0, 1, 0. 자 1과 0, 1과 0이 10에 대한 2진수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컴터는 8개의 비트로 구현이 되니까 4개 비트밖에 없으니까 나머지는 0으로 채워주시면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10을 2진수로 표현한 방법이에요. 10이라는 수를 2진수로 표현한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의 값이 10이라는 값을 2진수로 표현한 거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보수화 시켜야 되기 때문에 보수화 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0은 1로 1은 0으로 해준다고 그랬으니까 거꾸로 1, 1, 1, 1, 0, 1, 0, 1로 표현하면 이게 뭐의 보수? 1의 보수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1, 1, 0, 1, 1, 1, 0, 1, 0, 1이 된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1을 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1을 빼기를 해서 실질적으로 표현을 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1을 더했을 때 어떻게 돼요? 1하고 1을 더하면 0이 나오고 1이 자리올림 돼서 없으니까 다시 그대로 내려오고 1, 0, 1, 1, 1, 1, 1. 이런 형식으로 표현이 되는 게 최종적으로 10이라는 숫자를 2진수로 표현했을 때 1, 1, 1, 1, 1, 0, 1, 1, 1, 0이라는 2진수 값이 나와야 된다.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해줘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2의 보수를 구하는 과정과 정반대의 두 작업이 필요해요. 자 2의 보수로 표현된 2진수에서 1을 뺀 2진수를 구하고 그 다음에 1을 뺀 결과 2진수에 대해서 1의 보수를 구하면 돼요. 자 좀 전까지 이 방식으로 구했던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유념하시고요. 자 그래서 2의 보수로 표현된 2진수 음수에서 1을 뺀다면 최하위 비트에서부터 적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할 때 1, 1, 1, 1, 0, 1, 0 이래서 1을 최하위 비트에다가 우리가 플러스를 했었어요. 그래서 최하위 비트부터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하위 비트에다 플러스 1을 해줬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즉 최하위 비트 8개의 비트 중에서 최하위 비트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이 1이면 마이너스 1로 해서 0으로 간단히 끝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최하위 비트가 0이면 마이너스 1을 해서 음수값이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에 상위 자릿수 이 자리로 감수 1이 발생이 돼요. 자 자리 올림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아니면 이 값을 요리 꼬아준다라는 뜻이에요. 감수가 발생이 돼서 이때는 2진수가 음수보호로 뺀 절대값 1로 조정을 해서 저장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가장 하위 비트가 1이냐 0이냐에 따라서 0이냐 마이너스 1이냐에 따라서 계산 방식이 달라지는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상위 자릿수 즉 7번째 비트에 다시금 감수가 발생이 돼서 빼는 작업이 반복된다는 거 자 그래서 1, 1, 1, 1, 0, 1, 1, 0, 1 이런 형태에서 이 7번째 비트값이 계속 감수가 발생되기 때문에 꼬아줘야 되는데 0이니까 꼬아줄 게 없으니까 앞에서 빌려다가 꼬아줘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계속 빼는 작업이 반복되고요. 일반적으로 2진수 K번째 자리가 0이고 0일 경우에는 1이 존재하고 1로 바뀌며 상위 자릿수는 다시금 감수가 발생이 된다는 것 즉 0에서 빌려줄 게 없기 때문에 앞에 자리에서 빌려다가 다시 다른 사람을 빌려주는 개념이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공식을 이용을 해서 10진수를 2진수로 표현을 해보자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어떤 2진수의 1의 보수를 구하려면 각각 자릿수에서 0은 1로 1은 0으로 설명 다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순서들을 가지고 한번 풀이를 해봅시다. 자 T와 C라고 하는 배열을 선언을 했는데 8이라고 한 이유는 우리가 2진수는 8개의 비트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8이라는 크기로 해서 뭐 0 0 0 0 1 1 0 0 이런 2진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8로 선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8개의 비트를 표현할 수 있는 기역 장소를 2개 선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 D라고 하는 변수에다 0으로 줬어요. 자 그러면 D라고 하는 변수는 실질적인 10진수의 결과값을 저장할 변수가 되고요. sin이라고 하는 변수는 플러스나 마이너스라고 하는 양수나 음수 부호를 가지는 변수고 자 그래서 1이라고 했기 때문에 1을 가질 때는 뭐예요? 마이너스 부호를 갖는다라는 뜻이야. 자 그래서 마이너스일 때는 자 T1이 0하고 같으냐 그러니까 8개의 비트 중에서 첫 번째 있는 이 숫자가 0하고 같으냐 그래서 첫 번째가 sin 비트 부호비트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부호비트가 0일 경우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양수라고 그랬어요. 1일 경우에는 음수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비트가 0하고 같으면 양수 플러스 값이라는 뜻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두 번째 비트부터 뭐를 해야 돼요? 여덟 번째 비트까지 1씩 증가하면서 비교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반복문이 2,8,1이라고 한 건 8개의 비트 중에서 첫 번째 비트는 두호 비트로 이미 이 부분에서 비교를 했고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비트를 각각 1씩 증가하면서 반복을 하기 위해서 반복문이 나왔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8개의 비트를 반복하기 위한 반복문이고요. 자 그래서 파워했기 때문에 파워는 뭐였어요? 우리가 좀 전에 문제 분석했을 때 파워라고 하는 변수는 어떤 값을 정했을 때 x의 y제곱, 즉 x의 y제곱으로 표현하기 위한 변수로 선언된 변수였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변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해주시면 본 순서도 같은 경우도 쉽게 분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파워라고 하는 변수는 x에 대한 y제곱값을 표현하기 위한 거니까 t1에다가 x의 y제곱값을 대입을 시키기 위한 거니까 두 번째 자리부터 8-k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즉 8개의 비트에서 1씩 빼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x에 대한 제곱값을 표현하기 위해서 가중치 값을 표현하기 위한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 값에다가 곱하기를 해서 넣어주고 그 다음에 d라는 변수는 뭐라고 그랬어요? 10진수에 대한 결과값을 가지는 변수라고 그랬죠? 결과값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sin비트에다가 곱하기, 곱하기를 해줘서 결국 결과값을 표현을 하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곱하기를 함으로써 뭐를 하는 거예요? 양수나 음수, 더하기나 마이너스 부호를 표현을 하고자 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비트가 0이 아닐 경우 즉 1일 경우에는 이 부분을 반복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음수값을 구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음수값이기 때문에 부호를 마이너스 1로 표현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감수, 앞자리에서 빌려서 꽂아줘야 되기 때문에 감수를 시켜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마찬가지 8개의 비트 중에서 두 번째부터 2까지 마이너스 1씩 감산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자 첫 번째 비트값이 양수일 때는 두 번째 비트부터 여덟 번째 비트까지 하나하나 비교를 하시면 되지만 만약에 첫 번째 비트값이 음수일 경우에는 여덟 번째 비트에서부터 두 번째 비트까지 마이너스 1씩 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값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첫 번째 비트값이 마이너스 값이기 때문에 양수값 0일 경우에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순서대로 비교를 하는데 반복을 하는데 음수값일 때는 거꾸로 여덟 개 비트에서부터 앞에 일곱 자리 또 여섯 자리 감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꾸로 반복을 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를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주셔야 돼요. 자 첫 번째 비트 부호가 0이냐 1이냐에 따라서 반복 구조가 상당히 달라지는 개념이에요. 자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감수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1, 1, 1, 1이라는 값하고 0, 1, 0, 1인데 만약에 마이너스 1을 해야 돼서 마이너스를 해야 돼서 1에서 1을 빼면 마이너스였으면 0이니까 근데 만약에 0, 1이었었다 그러면 0에서 1을 뺄 수가 없기 때문에 앞에서 감수, 빌려와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 작업을 반복하기 위해서 여덟 번째 비트에서부터 두 번째 비트까지 거꾸로 마이너스 1씩 비교를 한다는 뜻이에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첫 번째 비트가 양수이냐 음수이냐에 따라서 두 번째 비트부터 하느냐 아니면 끝에서부터 여덟 번째 비트에서부터 두 번째 비트로 백으로 반복을 하느냐 상당히 반복문이 달라진다는 거에 유념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진법 변환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개념이 없으면 순서도에서 이해를 못 하셔요. 자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2진수, 8진수, 10진수, 16진수를 각각 2진수를 8진법으로 10진법, 16진법으로 서로 또 반대로 바꿀 수도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재를 참고하셔서 시간 관계상 10진수를 2진수로 변환하는 방법을 이용을 했는데 다른 진법 변환하는 방법도 여러분들이 유념을 하셔서 학습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마찬가지 첫 번째 부호 비트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반복 구조가 상당히 달라진다는 거에 유념을 해주세요. 앨범 10진수 24짜무증 18진수 20진수